점점점 친구인가요? 쌤 은하수는 왜 여름에 더 잘 보여요? 라고 질문을 또 올려줬어요. 은하수는 여름에 잘 보이는 이유가요. 여름 지구가 여름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밤하늘을 보잖아. 그러면은 그 밤하늘에서 이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. 우리 요거 간단히 해볼까요? 요거 우리 은하가 요렇게 해서 아휴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죄송해요. 자 우리 은하가 요렇게 해서 옆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 은하 중심에서부터 대략 한 3만강년 떨어진 요곳에 이제 태양계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태양계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자 태양이 요렇게 있고요.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. 그죠? 자전축이에요. 자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자 이 자전축의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 요 지금 위치가 바로 여름입니다. 맞죠? 자 이렇게 굽어져야 우리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위치에 이제 여름이잖아요. 그죠? 자 이렇게 여름 위치일 때 요 딱 위치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요게 어때? 요게 요게 딱 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여름에 이쪽을 바라볼 땐 밤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본다는 건 여기 있는 요 태양계가 요 은하의 중심부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. 이 중심부근에 별이 엄청 많습니다. 엄청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은하수가 잘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궁수자리 별자리 그 부근이 있다는 거. 그죠? 그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. 그죠?